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이,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별세 일주기를 맞아 선생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한 이, 이효재 길이 창원 진해에 조성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지역사회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부모성 함께 쓰기, 호주제 폐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운동 등에 앞장서며 여성운동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이, 이효재 교수. 생전에 강조하던 뜻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실천하듯 퇴임 후엔 창원 진해로 내려와 지역사회 운동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진해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 관련 시책을 제안하는 등 여성운동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고인이 된 지 벌써 1년. 선생의 이름을 딴 이효재끼리 조성됐습니다. 진해 재망산 공원은 이효재 선생이 생전에 산책과 사색을 즐기던 곳입니다. 공원에는 1924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국내 여성운동의 1세대로 평생을 여권 향상에 헌신했던 그의 업적이 고스란히 새겨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 위로하고 북돋으며 사는 사회를 꿈꾸었던 선생의 정신을 4가지 주제로 이름 붙였습니다. 창원시청 시민홀에서는 이효재 교수의 삶을 재주명하고 선생이 펼쳤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논의하고 되짚어보는 포럼이 열립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